요한계시록 4장 1절 이리로 올라오라.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. 높이 오르려는 마음은 인격적으로 높이 오르려는 습관을 가진 자들에게만 나올 수 있습니다. 만일 당신의 외적인 삶에 있어서 당신이 아는 바 최고의 삶을 살면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. 친구여 더 올라오라. 유혹의 세계도 더 높이 올라가라는 황금류를 사용합니다. 더 올라가면 또 다른 유혹과 다른 특성들을 대하게 됩니다. 사탄은 유혹의 차원을 더 높이는 그러한 전략을 사용합니다. 그런데 하나님도 같은 방법을 사용하셔서 성도들로 하여금 더 높은 곳에 오르게 하십니다. 그리고 결과는 다릅니다. 사탄이 당신을 더 높은 곳에 올려놓을 경우 그는 먼저 당신으로 하여금 왜곡된 거룩의 개념을 갖게 합니다. 마치 거룩이란 우리의 이 육신으로는 도무지 이룰 수 없는 것이기에 영적인 고개사가 되어야 할 것처럼 말합니다. 그 후 그 자리에 올려지면 감히 움직일 생각도 못하고 꼼짝 못하게 됩니다.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로 우리를 하늘의 장소로 올려놓으시면 우리는 매어 달릴 꼭대기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껏 움직이며 뛰어놀 수 있는 운동장을 발견하게 됩니다. 한번 작년 이맘때와 이번주를 비교해 보십시오.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더 높은 곳으로 부르셨는지 확인해 보십시오. 우리는 모두 더 높은 차원에서 볼 수 있도록 더 높은 곳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. 하나님께서 어떠한 진리를 말씀하시면 당장 그 진리대로 사십시오. 진리의 빛 가운데서 언제나 진리대로 사십시오. 은혜 가운데에 자라났다는 것은 과거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사실로 측정되는 것이 아닙니다. 영적으로 당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볼 수 있는 통찰력이 바로 당신이 영적으로 성장한 증거입니다. 더 높이 올라오라는 주의 음성은 당신에게 개인적으로 들리는 음성이 아니라 당신의 성품의 통찰력이 그 말씀을 받을 만하기 때문에 들리는 것입니다.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우리의 인격적인 성품의 분량이 하나님의 개시를 대할 수 있는 자리까지 이르기 전에는 주님은 주께서 하실 일을 우리에게 숨기실 수밖에 없습니다.